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해서 마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줘봐, 쫘아악. 저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뭘 할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자 모셔볼게요. 야만인들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야만! 안녕하십니까. 야만인들입니다. 저희가 야만의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홀스키님과 하게 됐습니다. 마랑TV분들, 이 마랑님의 엄청난 피지컬이 과연 필드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자 그럼 우리가 가는 장소가 어디죠? 아, 바로 보여. 바로 코앞입니다. 마랑의 취향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왜요? 지금 껌수, 팔구, 껌수. 저기 때는 맨을 줘야겠네요. 맨? 네. 남자요? 이거를 근데 왜 준비하십니까? 아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양 다리에 수분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끝 여기 묶어주세요. 요 페트병 두 개의 부역만 하더라도 충분히 입과 코를 내밀어 숨 쉴 수 있어요. 그럼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자, 힐링은 교대해. 으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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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창 가시고 먹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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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앉아 앉아. 아 이렇게 진짜 야생처럼 물 건너는. 야 이건 근데 로맨스쿨스. 어떻게. 어떻게 이걸 건넌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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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자 저희 랜딩. 아 눕지네 눕지네 눕지네. 1미터! 자 완전 눕지네. 랜딩이. 자 바닥 이제 닿아요 이제 녹아. 자 바닥 이제 닿아요 이제 녹아. 오와. 이렇게 불씨를 만들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불꽃을 튈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하는게 뭐예요? 이게 파이어스틸이라고. 파이어스틸. 이게 이제 불이 트기입니다. 와. 뚫는다. 야 이거 스냅이 있어야 되겠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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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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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으악! 와! 텐트 냄새다. 네. 아 이 냄새. 이 냄새야. 여기서 이제 막 카드 게임하고 막 인생만 판부를 해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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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려야 돼요? 네. 네. 따라라라란 따안. 빠바바바밤. 부끄럽네요. 제 신혼집을 소개할게요. 여자친구 보고 있니? 너와 나의 시작할 새 집이야. 비밀이에요. 신혼이라구요. 어머. 어머 왜 이러는 거야! 안 돼! 오해 마세요. 안 모을 것 같다고. 와 여기 좋다 여기. 여기서 야마인들의 잠자리에요. 이 해먹기 위해서 자면은 자다가 눈을 떠도 드넓은 불이 보이고 하늘에는 맑은 달빛이 보일 겁니다. 지금 장장 많은데 왜 또 넣어요? 계속 넣어야 돼요. 숯을 많이 만들어서 고기를 맛있게 먹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서. 바토닝을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 뭐라고요? 바토닝? 바토닝이라 하는데 나무가 겉에가 않다니까 안에 속살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왔어 속살이. 껍질이 이렇게 되잖아. 예. 자 여러분들 이곳은 야생 그 자체 와일드 그 자체. 와일드 이스 라이프. 오늘은 짬뽕입니다. 무슨 짬뽕이라도 좀 먹고 들어가야 좀 따뜻한 몸 기운으로 또 침장에서 주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재료는 뭐 양파 파 양배추 아 이게 이게 양배추에요? 뭐요? 저 양배추 연예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배추씨가 좋아하는 조세훈님 이름 바꾼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면은요? 면이요? 면은 제가 준비를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국물만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아까 보니까 마라하니 가방에 인스턴트 라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요? 저는 야생을 야생이 라면을 갖고 와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누가 갖고 왔어요? 어 그 이태양씨라고요? 내가 갖고 왔어? 그냥 라면 끓이고 근데 라면 더 맛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 제가 하나는 제가 벗길게요. 근데 마라하니도 잘 벗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마라하니 손으로 손수 벗겨주세요. 이거 벗기실 수도 있겠죠? 제 방식대로 벗기면 됩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방식대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서. 아 불이 붙었어요. 끓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님. 제가 고기를 좀 익혀볼게요. 여기 소금이랑 후추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재량껏 간을 해주세요. 잘하십니다. 자, 훌륭해요. 아 그럼 최양이 다 올라오네요. 아, 근데. 조기를 찍으셔야 하는데 저 얼굴이 잘 찍으시네요. 게임하세요? 게임하죠. 저 롤arks 입니다. 저 브론즈요. 형이 형님 빵 잡을 때 롤카업으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와 진짜 잘 써진다 마늘기름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돼지기름과 식용유 거기에 마늘판을 썰어서 마늘기름 추가로 하면 짬뽕의 풍미가 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넣으실 거예요 이라샤이마시 제가 중심인데 일본어를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또 일본어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 어디 갈 수 있어요? 저는 도쿄 갔다 왔습니다 나도 나 동경 갔다 왔는데 아 동경이요? 저는 도쿄 갔다 왔어요 아 좀 다르다 네 우와 다 이렇게 썰지 않나요? 아 근데 좀 두꺼워요 두꺼운 거는 이제 좀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아 식감 살리기 위해서 아삭한 맛이 또 나야 또 파가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또 파를 넣어서 파도 기름을 내줄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좀 잘 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식의 맛이 자주우지 되거든요 팔이 중요합니다 아 좋아하지 우지 제가 예전에 아는 친구가 짬뽕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때 가장 신기했던 게 물이 물을 안 넣어요 물을 안 넣는다고요? 아니 왜냐면 아니 다 이 뭐죠? 식물 식물한테 물 왜 왜 최소 야채라고 하지 않나요? 아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아 식물 동물로? 네 아 그럼 짬뽕을 물 없이 물 한 방 없이? 아니 물이 막 닫은데? 제 친구가 때려가지고 울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는 좋았거든요? 전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야 나 뭐 없다고 이거 진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진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우리 셰프님께서 트렌드를 잘 하시는 게 요새 짬뽕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해물이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요새는 이제 고기 육수를 많이 내요 와 진짜 이거 솔직히 고백하면은 해산물이 비싸요 계속 이렇게 돼지고기 산건데 아 이게 또 어디 걸릴 수가 있구나 트렌드 어 옛날에 아프리카 라이브 한 거 좀 봤었는데 아 그래? 거기서 몸자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뭐 이두박근 몸자랑 다른 거 아 제가 그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아 그래서 막 블랙 미스트시구나 하하하하 그래서 그 이후로 못 보셨구나 어떻게 알았지? 네 이제 또 고춧가루가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맞습니다 메린 차이나 여기가 또 중국 음식은 또 화력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으로 옮겨서 와 화력으로 여기다 와아아아아아 와 이거 썸내려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채찍도 나오고 감칠맛도 이제 나왔어요 이제 식재료에 일단 일단 드셔보시면 되니까 아니 혹시 까주세요 네 아 팬더 굴소스네 네 굴소스입니다 오이스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버섯은 마지막에 와아 자 그러면 이제 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인도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 아닙니까 짬뽕 음 음 이게 쌈뽕 맛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습불향이 나니까 네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바삭 아 으응 야 demost 야 먹어봐 와아 이건 또 말려줘야돼 seriousness 크흐 maybe 와아 입에서 무슨 김이 나와 꾹 climax 이거 짬뽕은 아닌데요?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짬뽕은 아닌데? 이거 충고벌이 짬뽕이 아니라 약간 부대찌개에 여기 들어가 있는 면 같아요 드세요 드세요 딱 보면 뭔 말인지 알죠? 바로 밥 드세요 드세요 바로 햇반 투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얀 쌀밥이 들어가서 이 국물과 어우러지면서 우리 위장으로 들어왔을 때 따뜻한 양분이 되는 와 박용도 맞아 와 박용도 맞아 이야 이거는 죽도 아니고 볶음밥 볶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죽이요 개죽이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맛있다 아 사실 한국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죠 이게 이게 면은 그렇다 치고 에피타 해줘고 이게 메인잇이에요 와 입에 불맛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다 야 고량주 한잔 하시다 한잔 먹어야지 이것도 안되겠다 아 이것도 인연입니다 진짜 하이라이트 진짜 짬뽕이 하이라이트 오버 하이라이트 취한거 아니죠 활용도 없죠 잠깐만 괜찮으세요 몇 잔 드셨어요? 하하하하 아니지 약간 말이야 돈은 아니 색깔 왜이렇게 많아 근데 왜이렇게 많아 돈이 왜이렇게 많아 돈이 스낵 과자맛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간호님 블랙 카메라에요? 마카느님 하하하하 어이 현재 기온입니다 어저께 해문에서 드신 고량주 40도짜리 6병 마랑님 카메라 돌아갑니다 지금 얼굴 한번만 비춰주세요 얼굴 한번만 호호호호 자 아침이 미루하니까 일단은 몸을 풀어야 되니까 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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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세요 얼굴이 저러고 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이거이 안 되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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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안 돼요 형님! 코가 나죠 다 콧볼 때문에 오! 맛있겠다 우와 운동 후 단백질은 필수 맛있다 맛있겠다 우리 거는 다 가져가야 돼요 진짜로 아 이거는 우리 게 아니지만 이러면 그래도 챙겨가야 돼 즐거운 캠핑 후에는 확실한 비처리 하나 둘 하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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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올라가면 금방 다리가 땡땡이 굳어버립니다 수요하 투기 뚜고 부작 이러면 갔다 부작 여기 올라가면 체력이 좀 해결이 와요 열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열만 찍지 마세요 열만 찍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같은건 체스터 이런거 많이 하거든요 걸레 싸고 있어요 우리 마라우님 도시에서 왔는데 걸음 불러면 불꽃 다 꺼내요 우리 마라우님 김상석의 일어나 어두운 밤에 가운데 더있어 한치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꽃 불꽃 좋아좋아 인생이란 강불비를 뜯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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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밤 불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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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너의 너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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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빨